나켓, 그대로, 거지, 나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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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켓이, 자, 봐봐, 그대로 올렸어, 자, 이렇게 있을 때하고, 봐봐, 이렇게 있을 때하고 차이가 뭔가,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 빨리 해봐, 빨리 느껴야지, 이거하고, 자, 그대로, 어, 보고 있다 치는 거하고, 보고, 그래, 보고, 보고, 그러니까, 보고 있다, 이렇게 있다가 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약간, 자, 보고, 그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그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습관들이야, 습관들, 그걸, 그걸, 처음에 다 배웠을 건데, 그대로 갖는, 봐, 잡고, 저기를 신경 쓰지 말고, 저기 그림 있지, 저기 있다가 나켓을, 여기 보내, 쭉, 그냥 보낼 거야, 그냥, 어, 저기를 신경 쓰지 말고 보낼 거라고, 아, 그냥 저기 보고, 저기 보고, 그대로 스윙이야, 그대로, 직선 봐, 그대로 밀어, 예, 직선에 따라 밀어, 직선에 따라가, 저기로 보고 밀어, 밀어, 더, 힘 빼, 예, 힘 빼고, 그대로 직선에 따라 보고 직선에 따라 밀어, 밀어,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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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에 있다가 볼을 저기에다 친다 생각하고 여기다 놓고 치지 말고 저기 저기에다 치는데 낯길을 잡고 때리려고 하지 말고 낯길을 놔 천천히 아까 이미 더 물어보셨어 이게 아니고 낯길을 잡지마 잡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놔버리라고 힘 빼봐 자 놔 그냥 편하게 여기서 이렇게 그냥 놔 팔 안 펴줘도 돼 팔 안 펴줘도 돼 자 놔 더 밀어 밀어 왜 고개가 어디 고개가 더 여기 보고 이렇게 치는게 아니야 그거 치고 나서 앞에 들어가야지 앞으로 들어가야지 고개가 앞으로 더 더 더 사이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여기를 계속 여기를 보고 치는게 아니고 여기를 보고 치라고 여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치야지 절로 간단 말이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치지 말고 더 더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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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를 빨리 돌려 돌려 돌리라고 이걸 돌리라고 어깨를 돌려 왼쪽을 돌리라고 왼쪽을 스윙을 무조건 때리지 않아 볼을 때리지 말고 그냥 밀어봐 여러분 천천히 밀어봐 여러분 천천히 밀어봐 때린다고 때리면은 그 다음 볼 더 빨리 올 건데 뛸 수 있겠어 천천히 밀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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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봐 앞으로 네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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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네 천천히 밀고 나가 네 천천히 밀고 나가 천천히 밀고 나가야 돼 직선 보고 그대로 볼게 저기를 보고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지 말고 저기를 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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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으면 정타고 약간 슬라이스로 밀어봐 밀어 그렇지 천천히 때리고 보고 밀어 때리고 보고 밀어 더 밀어 때리면 안 돼 밀어야 돼 더 천천히 밀어 라켓 잡지마요 라켓 꽉 잡지마 라켓 스톱 스톱 라켓 바로 돌아갔어 돌아간 상태고 라켓을 너무 꽉 잡고 라켓을 그냥 놔 손에서 출범 놔봐 이런 식으로 놔줘야 돼 하나 둘 놔 더 편하게 놔 하나 어디 맞추려겠어요 편하게 하나 넓 셋 더 약하게 어디 부분 어디 어디 맞춰야 돼 어디 더 더 가볍게 둘 셋 더 들어와요 더 빨리 빨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라고 나이 밟으시라고 둘 셋 둘 둘 약해도 괜찮아요 정확히 열로 보내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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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이 팀도 드로우 할 거에요 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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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드로 언더 항시 나인에서 출발 나인에서 자 들어와요 똑같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보내야 돼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보내야 돼 내가 원하는 위치가 저기야 그럼 절로 정확히 보내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은 따로 나가서 휴식을 할 거고 그래야 서로 간에 연습이 되겠죠 천천히 저기 낫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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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리고 나왔어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 둘 하면서 보라고 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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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낫게 봐봐요 낫게 봐봐요 누나하고 똑같이 봐봐야 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 쳤어 날라갈 때 낫게 들고 저기를 봐 그럼 저기서 시작하면 그대로 낫게 또 똑같이 올라가 저기 올라가면 나도 똑같이 올라가라고 올라가요 시선 시선 낫게 또 어디 쳐놓고 낫게 어디 쳐놓고 낫게 시 저기를 보면서 낫게 또 똑같이 저기를 보라고 아니야 아니야 쭉 밀어주고 천천히 더 더 더 더 지금 너무 잘 하려고 하잖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떠도 괜찮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안 된다고 하면 쭉 밀어 이렇게 밀면서 낫게 끝을 보고 그대로 들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 오려고 치고 들어가면서 낫게 그대로 들고 낫게 어디 있어요 저기만 보지 말고 낫게를 봐 낫게를 이렇게 아 낫게 이렇게 들고 네 습관들이 올리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봐봐 어디 있어요 어 자 파 수동 봐봐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자 내려갔죠 이거 훅 쳐버리면 못 받아 그래서 낫게에서 항시로 대독이면 일반인들 같은게 소수들은 완전 빠르잖아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들 준비를 하고 있어 준비를 올리고 나서 항상 준비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저기만 보잖아 저기만 올리면 항시 습관처럼 이렇게 봐야지 습관처럼 저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그대로 이렇게 밀거야 어 낫게 잡지 말고 저기도 신경쓰 이마 볼만 언니 볼만 신경쓰어 볼만 보고 그대로 볼만 보고 그대로 저기를 생각하지 말고 낫게 맞을때 이것만 봐 이것만 하나 잘 맞는거 안 맞는거 낫게 꽉 잡지마 나 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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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빨라 천천히 나와봐 천천히 깎인거 안 깎인거 봐 더 더 밀어 천천히 밀어 나가요 저기를 신경쓰었잖아 지금 습관 지금 습관 여기 뭐라 있는데 저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 나가요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보고 그냥 자 다 떨어져 상관없어 하나 이렇게 맞춰서 밀어 내줘야지 그래가지고 연습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리 보내니까 저기만 보고 있는거야 저기보고 이렇게 깎아 버리잖아 그걸로 가 여기로 보고 깎아야지 더 천천히 천천히 열개만 정확히 해봐 열개만 천천히 딱히 볼 어디 부분 맞춰야돼 저기로 뺄려면 어디 부분 맞춰야될까 그러지 이건 바깥쪽이고 안쪽 이렇게 들어가야 저쪽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치면 여기로 가 그렇잖아 딱히 맞는 걸로 봐봐 이렇게 맞으면 어디로 갈까 이쪽 이렇게 맞으면 이리 가잖아 어? 그걸 보고 해야지 헤헤 여기다 버린다고 생각해봐 여기 여기 네 더 더 더 더 더 더 들어와 또 또 천천히 볼을 우선 맞춰봐봐 때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천천히 볼을 우선 맞춰봐봐 너무 빠르잖아 천천히 맞춰야돼 천천히 맞춰 더 더 또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욱 더 더욱 더 더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